오늘은 완도군 청년의 날 행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3번째 토요일인데요 9월 16일 저녁 6시부터 해변공원에서 완도 청년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심, 완도, 청심환이라는 슬로건으로 완도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달콤한 소식을 느낄 수 있도록 신나는 공연과 체험, 먹거리로 구성되는데요 제3기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 발대식 퍼포먼스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다채로운 체험 판매 부수들로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의 날 행사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 당일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인 완도청녀와 함께 게시해주세요 참여한 총 60명을 추첨하여 완도 사랑 상품권을 나눠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